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례자가 그것을 노래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체험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급 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렇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민족적인 구원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구원을 노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는 이 길이 진짜 복된 그 길인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동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믿음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분명한 삶인 거죠 노래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 속에서 노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성도인데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믿으라는 곤면이 많이 나옵니다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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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하는 순간에 싹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는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간질에 걸려서 일이 쓰러지고 저러 쓰러진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사라지고 불평과 탄식과 절망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만 믿어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강력한 우리 찬양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우리 브릿지 찬양단의 찬양은 우리 4부 예배 때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에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대로 모이긴 모였는데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형편이 좋으셔서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노래가 그치면 마치 찬양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삶 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없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운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